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윤성철이라고 하고요. 방금 빛이 갑자기 여기 있었다 저기 있었다 불연속적으로 움직이신 장면을 보셨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양자도약에 관한 이야기를 제작팀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아마 팜플렛을 보셨던 분들은 오늘 제가 하려는 제목 강연의 제목을 보고 굉장히 뜬금없다 너무 엉뚱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는 별에 다다르기 위해서 죽는다. 갑자기 빛의 양명선을 얘기하고 양자역학의 세계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별 얘기가 나오고 우리가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니까 아마 여러분도 좀 당황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하려는 얘기는 그런데 양자역학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제가 천문학자인데요. 저와 같은 천문학자들은 망원경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사실 망원경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한 최초의 과학자는 갈릴레오 갈릴레이였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망원경으로 하늘을 보면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냈고요. 저 은하수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다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태양이라는 것이 그다지 순수하지 않고 많은 흑점이 있고 달에는 많은 분화기가 있고 목성에는 또한 많은 위성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학혁명이라는 것을 일으켰죠. 그 후에 우리 은하에는 별이 천억개가 있고 또 그러한 은하가 우리 우주에 천억개가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은하의 중심도 아니고 우주의 중심도 아니고 그냥 수많은 별의 하나 그 주변을 돌고 있는 그러한 이상한 존재다라는 걸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대체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여기는 또 어디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갖기 시작하게 된 거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의미 있는 답을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 사실은 20세기 초에 양자역학의 발전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태양의 스펙트럼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백색광을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저렇게 빨주노츠 파남보 여러가지 색깔로 분산이 돼서 보인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어떤 과학자는 저것을 가리켜서 무지개를 푼다라는 아주 멋진 표현을 썼습니다. 저거는 태양의 무지개를 풀어놓은 그림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특이한 선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검정색 선들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빨주노츠 파남보로 여러가지 색깔로 나뉘어져 있는 것은 빛의 파동성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후에 20세기에 양자역학의 발전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이렇게 검은색 섬이 보이는 것, 천문학자들은 이것을 흡수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빛의 입자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흡수선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프라우노퍼라는 독일의 기술자였고요. 또 동일한 것을 영국의 월라스톤이라는 기술자가 발견하기도 하였죠. 하지만 이 의미를 제대로 알기 시작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20세기의 양자역학을 통해서였는데요. 양자역학은 우리한테 원자의 구주가 어떤지 아주 어렴풋한 어떤 그림을 주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굉장히 모호하게 양자의 세계를 설명할 수 밖에 없지만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한다면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수소 원자의 구조를 보고 계시는 건데요. 가운데에 원자 핵이 있고요. 양성자라고 하죠. 그리고 그 주변에 전자가 있습니다. 양자역학이 발견한 아주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 양성자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의 에너지가 연속적이지 않고 굉장히 불연속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여러 가지 원이 있는데 그것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여기 가장 낮은 에너지의 위치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또 다른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에너지 준위에 해당하는 정확한 에너지를 받아야만 또 낮은 에너지 차원으로 도약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양자 도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슈레딩거는 이걸 가르쳐서 빌어먹을 양자 도약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너무나도 신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흡수산화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빛은 수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광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빛은 빨간 빛을 띄고 있고요. 어떤 빛은 푸른 빛을 띄고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푸른 빛은 약간 에너지가 높고 빨간 빛은 에너지가 약간 낮습니다. 그런데 어떤 빛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전자와 상호작용을 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광자가 이 전자와 상호작용을 한 광자가 정확하게 여기와 여기 두 가지의 에너지 준위 사이에 해당하는 정확한 그 두 에너지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전자는 양자 도약을 해서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빛은 바로 그 전자에 흡수가 돼서 우리한테 도달하지가 않게 됩니다. 흡수선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양자 도약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파장을 가진 특정한 에너지를 가진 빛들이 흡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소원자의 경우에는 바로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 이렇게 흡수선이 생기게 되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흡수선을 일으키는 패턴들이 원자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힐륨, 헬륨이죠. 그리고 아연, 그리고 황 세 가지의 다른 원자들이 만들어내는 흡수선의 패턴을 보고 계십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헬륨과 아연, 황 이런 다른 원자들이 만들어내는 흡수선의 패턴이 다 달라요. 이거는 마치 손가락의 지문과도 같습니다. 모든 원자가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스펙트럼의 흡수선을 잘 분석을 하면 그 흡수선을 일으키는 원자들이 과연 어떤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 원소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 태양의 스펙트럼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흡수선들이 있죠. 수없이 많은 흡수선이 있습니다. 이 흡수선을 만들어내는 주요 원소들은 뭐냐 하면 철과 칼슘 그리고 마그네슘 같은 중원소들이에요. 20세기 초반에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태양은 거대한 용암덩어리다. 다시 말해서 태양을 구성하는 물질들은 철과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우리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암석과 전혀 다르지 않다. 다만 온도가 높기 때문에 뜨겁게 빛을 발하고 거대한 용암덩어리와 같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믿음은 수천 년간 이어져온 믿음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하늘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도 알 기회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하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정보는 뭐냐 하면 하늘에서 가끔씩 땅 위로 떨어졌던 운석들이었죠. 운석들을 보시면 어때요? 지구상에서 보는 돌멩이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당연히 이렇게 결론을 내렸겠죠. 하늘을 구성하는 물질과 땅을 구성하는 물질은 전혀 다르지 않다. 그리고 저 스펙트럼은 하늘의 물질과 땅의 물질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론을 제기한 20세기 초반에 위대한 여성 천문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세실리아 페인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천문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고 하바두 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이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세실리아 페인이 한 일은 뭐냐 하면 저 흡수선을 나타내는 형태가 사실은 단순히 어떤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의 함량비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별의 온도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태양의 온도에 해당하는 흡수선의 변화를 살펴보니까 태양을 구성하는 물질의 주된 구성 원자가 뭐냐 하면 철일도 아니고 칼슘도 아니고 마그네슘도 아니고 바로 수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많은 원소는 지구상에는 흔히 존재하지 않는 헬륨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태양을 구성하고 있는 진량의 70%는 수소, 나머지 28%는 헬륨, 그리고 철과 같은 중원소들, 우리 지구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원소들은 불과 2%밖에 되지 않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이러한 발견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혁명적인 발견이었어요. 이 논문을 심사했던 프린스턴의 러셀이라는 교수는 나는 도저히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세실리아 페인은 자기의 박사학위 논문에 아마도 내가 발견한 사실은 아마도 거의 사실이 아닐 것이다 라는 문구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래서야 비로소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되었다는 말이 전해져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만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사실이라는 거죠. 여기서 새로운 질문이 던져집니다. 왜 하늘에는, 왜 하늘에는 그렇게 수소가 많고 헬륨이 많을까? 왜 하늘을 구성하는 물질과 땅을 구성하는 물질이 그렇게 다를까? 이런 질문이 또 새롭게 대두가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실마리를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여기 보시는 조지 가모프라는 사람입니다. 조지 가모프라는 사람은 빅뱅 이론을 처음으로 창시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리고 조지 가모프가 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만일 빅뱅이 있었다면 빅뱅을 통해서 과연 어떤 종류의 물질들이 만들어졌을까? 그것을 처음으로 정량적인 계산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제자 알파하고 같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만일 빅뱅이 있었다면 빅뱅을 통해서 수소가 한 76% 그리고 헬륨이 한 24% 정도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수소를 구성하는 수소의 함량비, 헬륨의 함량비가 우리 태양을 구성하는 물질의 함량비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하지만 작은 차이가 있죠. 수소는 76%에서 70%로 감소했고요. 헬륨은 24%에서 28%로 증가했습니다. 이 당시에 발견했던 또 다른 중요한 발견, 그것은 수소 핵융합 반응입니다. 왜 태양이 빛나는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양자역학의 발전을 통해서 이제 해결이 되기 시작하고요. 수소가 헬륨으로 만들어지는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그렇게 막대한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그림을 본다면 자연스럽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처음에는 수소가 비교적 많았습니다. 하지만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소는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헬륨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모습을 비교한다면 바로 우주 내부에서 어떠한 모종의 변화가 있었다. 수소는 줄어들고 헬륨은 늘어나는 핵융합 반응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증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지구를 구성하고 생명을 구성하는 중원소들 탄소, 산소, 황, 인, 철 그와 같은 중원소들이 빅뱅 이후에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런 중원소들은 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오늘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들은 다 대부분은 별에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수소의 회균합 반응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헬륨은 다시 탄소를 만들고 탄소는 다시 산소와 네온과 마그네슘과 그런 많은 중원소들을 만들고요. 그리고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철과 같은 무거운 물질들 그리고 철보다 무거운 많은 금속들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은 빅뱅 이후에 별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별들이 만들어진 이후에 별 내부에서 만들어진 물질들이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우주공간으로 흩어져 나간다는 거죠. 태양과 같이 가벼운 별 역시 적색거성이라는 단계를 거친 다음에 별 표피층이 불안정해지면서 우주공간으로 모든 물질들이 거의 다 밖으로 흩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럼 성간 물질들로 다시 환원이 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생명체의 아주 필수적인 질소라든가 탄소와 같은 다벼운 원소들이 또 우주공간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거대한 순환 우주에서 발생했던 거대한 순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무거운 별들이 만들어지면서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산소, 철, 황, 인, 규소 이러한 물질들이 우주공간으로 퍼져나가고 또다시 별 형성 물질이 되면서 또 다른 별을 만들어내게 되고 또다시 이런 순환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빅뱅에는 아무런 중원소가 없었지만 이런 순환이 반복이 되기 시작하면서 우주에는 생명과 행성을 만들 수 있는 물질들이 점점 늘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죠? 천문학자들은 과연 이것이 정말인가? 빅뱅 우주론을 검증하는 데 가장 중요한 테스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주는 정말로 이렇게 화학적으로 진화하는가? 초기 우주에서는 수소와 헬륨만 있었고 현재 우주에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중원소들이 존재하는가?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흡수선들이 보이시죠? 천문학자들이 최근에 한 일이 뭐냐 하면 현재 우주, 다시 말해서 우리와 우리 지구 주변에 존재하는 별들 그리고 많은 물질들을 관측을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이 과연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관찰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과거로 갔을 때 그러한 물질의 구성 성분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을 했습니다. 보시면 과거로 갈수록 흡수선들의 세기가 점점 줄어들고 그 흡수선의 숫자도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물론 이건 굉장히 단순화된 그림입니다. 그리고 천문학자들은 이것을 관측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주는 변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우주는 진화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에는 하나의 이러한 물질의 거대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빅뱅이 있고 나서는 수소와 헬륨만 있었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거기서는 우리 지구와 같은 행성이 만들어질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빅뱅 직후에는. 당연히 생명체도 있을 수가 없었겠죠. 탄소라든가 질소라든가 황이라든가 생명체의 필수적인 원소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우주가 진화해 나가면서 이제 더욱더 많은 물질들이 생성되기 시작을 했고 그만큼 생명의 가능성도 점점 증가해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저런 거대한 우주의 역사에 참여해왔고 여러분 역시 저런 우주의 역사의 결과로 나온 역사적인 존재라는 것을 현대 천문학이 우리한테 밝혀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양자역학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죠. 천문학자들은 양자역학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존재해 왔는가 라는 것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답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젠가는 다시 저 우주 공간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태양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하나의 잿더미로 사라지게 될 거고요. 우리 지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과학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은 뭐냐 하면 물질과 빛은 하나의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 공간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우리를 구성했던 물질들이 새로운 별의 구성 성분이 되어서 이제는 그 별 주변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위한 빛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양자역학, 빛의 양면성, 이것이 우리한테 알려준 우주의 역사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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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